음악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930년대 근대 문화를 중심으로 군산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, 그리고 과거를 모르면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좀 하자. 그래서 10월 9일부터 3일간에 걸쳐, 11일까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1원, 그리고 그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